얘가 일단 기준이라고 했죠 그쵸 얘가 기준 얘가 기준이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되는 와중에 얘가 지금 어디까지 반등하고 아까 0.618 그쵸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뭐죠 또 0.618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범위를 좀 좁혀봐요 일부러 좁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조정 0.618 그러면은 이걸 원래 터치하고 반등 했어야 되요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0.382 아시죠 되돌린 비율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까지 포함해서 어 0.618 0.618에 피보나치 비율을 계속 해주니까 연쇄적으로 보면 0.618 지켜주면 좋았는데 어 여러가지 그것만 보는게 아니니까 되돌린 비율까지 생각하면 382 그래 2466 어쨌든 여기만 이 구간만 딱 터치를 해주고 이제 막 다 흰소같이 반등 요 추세선까지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618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얘는 이걸로 기대할 게 아니라 이걸로도 기대가 돼요 이렇게 해도 되돌린 비율이 0.618 이니까 또 확인해주는 거는 별로 이상하게 없으니까 심지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다 0.618 그리고 1.618 그리고 봤던 게 또 뭐 있죠 여기가 분위기 결정선이니까 피보나치 비율 요술 한번 쓱 부려보면은 이거 어디죠 대충 28420 응 28420 대충 이런거 대충 이런거 기대하면서 이런거 기대하면서 분위기 결정선이 있는데 또 0.618 그래서 24000 초반 24000에서 24500 범위를 좀 잡아놓는게 좋아요 매물 때는 여기지만 특히 여기에 지금 피보나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피보나치 비율이 꼬리도 있죠 의미있는 꼬리 24400 350 이런거 지금 이게 만약에 진짜 반등이 세요 전고점이라고 딱 눈에 띈다고 할만한 데가 어디죠 당연히 여기입니다 15274 15300 잡아요 근데 걔를 조금 넘어져요 조금 무슨 느낌이냐면은 여기는 지금 이때 통곡의 벽이었던 것처럼 의미가 있어요 저항이 굉장히 셀 거다라는거는 차트 보는 사람이라면 어지간하면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미 역해된 숄더 그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바닥도 안나왔지만 이미 내려가는 순간 역해된 숄더 그리고 있는 사람 분명 굉장히 많을거에요 굉장히 뭐 다 좋은데 이거를 조금 돌파해줘요 이때처럼 이때처럼 조금 돌파해주고 이걸 다시 무너뜨리고 하락했을 때 네 이거 이번 시장 특징이죠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분 원래는 이게 원래 요번 시장에 유독 그런다가 아니고 이런 성향이 원래 많아요 고점을 갱신해줬는데 특히 심지어 그게 신고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못가고 전고점 무너뜨리면 하락세 매도세 세게 나온다 이거는 원래 차트적인 성격입니다 원래 우리 비트코인 항상 계속 설명한게 그랬죠 비트코인이 이번 시즌에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굉장히 학습효과가 일어날 정도로 진짜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네번이나 신고점 갱신하면서 얼마 못가서 끌려 내려오는 것 때문에 숏타점이 너무 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작정하고 숏만으로 죽일 생각을 해서 잡은 것도 맞지만 앵간해서 숏을 볼거면은 이런거는 공포심만 제어하면 신고점이다 막 무슨 장대왕봉 뜨고 이러니까 공포심만 제어하면은 숏타점 잡기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요번에 나스닥도 한번쯤 보여주고 여기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가 꼬리로라도 지켜줬었는데 꼬리로라도 계속 이거요 이런 지점은 어? 이거보다 가격 조금 내려왔대요 그런거 아닙니다 몸통으로 확 걸쳐야 돼요 얘는 이거 개파락해서 올린거죠 실질적으로 이 전고점 무너뜨린게 어디죠? 이 은봉입니다 1월 3일 그래서 그때 우리 1월달에도 그런거 막 얘기 많이 했죠 크리스마스 때 좀 주차해놓고 통곡의 벽 니가 기어이 못가겠지 뭐 어 이거 막 별의별거 우리도 그때 이거 그런거 잠깐만 통곡의 벽도 중2병이야 통곡의 벽도 중2병 단어 네 통곡의 벽도 중2병 단어인데 아무튼 그런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런거 언급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때도 결국 보면요 기어이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은 신고점 돌파해서 얼마 못가서 여기에 몸통을 치니까 무너지더라 네 딱 그 모습 그럼 이거 어 매수받지 말라는거 왜? 어 이 구간은 매수자면 흑우도 흑우도 그런 흑우 오브 흑우 요런데는 아니고 어 이제 좀 조정이 나오면 조정 조금 더 주는게 좋은데 애매하다 애매한데 오늘 굳이 터치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굳이 없다 뭐 내일도 줄 수 있고 모레도 줄 수 있고 한데 기왕 갈거면 좀 우리도 알기 쉽게 혹은 무서워서 주봉 200일선 아래에서 그렇게 그렇게 여기는 그냥 한번 담아보세요 아유 눈 딱 감고 담는 구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어 꾸미분들 너무너무 말랑말랑하고 심성이 고와서 어떻게 어떻게 주봉 200일선 같은 이런 쉬운 자리에서 매수를 받아서 어 날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조금 더 어려운 길 가시바길 골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딱 오는게 지금 시험 들었죠 아 살걸 살걸 하면서 시험 들었고 근데 어 이제 좀 세게 밟아보자 요거 그립다 장대 양봉 요런거 하나 보시면 왜냐면 여러분 이 양봉에서는요 아직도 아직도 어지간한 개인들이 공포심리를 못 벗어나요 이거 떴는데도 망했잖아 어차피 대득해시겠지 그 심리가 분명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 11900 오면은 매수를 받는건 뭐 받는거고 받는건 받는건데 다시 한번 터치해서 지독하게 와 진짜 나스닥 두손 두발 다 들었다 왜 이거를 0.114 해줘 야 이걸 조정을 줘 11176을 또 간다 지독하다 이거 지금 왜냐면 0.886 요런것도 있었고 해줄 수 있어요 가고 해야돼요 이거 11900 결국 못 지켜주네요 끝난건가요 가 아니고 지금은 완전하게 시장이 공포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매좀 한다는 사람들도 매매좀 한다는 사람들도 여기에서도 물론 받겠지만 리스크 관리한다고 시드 들어가려고 예를 들어서 뭐 매매좀 하는 사람들 100억을 넣으려고 했는데 30억 50억 정도 밖에 못났어 50억은 좀 봐야되겠어 하고 지켜보는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혼의 풀메스까지 받는 낄낄리들은 사실 잘 없어요 리스크 관리 단타 왜냐 장투면 모를까 단타 관점에서는 시드를 넣을 때 넣더라도 한 번에 다 넣으면 안된다 한 번에 다 넣으면 그래서 지금 조금 충분히 0.114까지도 눌러줄 수 있다 다만 대신에 파월배 서비스 타임 그것이 조정 2파동이었다 3파동 세게 줄게 그러면요 어디서 양봉 나오기가 제일 좋냐 여기랑 여기 어디서 양봉 나오기가 제일 좋냐 딱 얘 돌파하는 순간 12900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때처럼 장때 양봉으로 쓱 한번에 가줄 수 있습니다 이런거 돌파하면 돌파하면은 쓱 빠르게 가고 너네들 파동카운트 지금까지 좀 헷갈렸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서비스 타임 한번 해준다 해준다 요거 해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가고는 다 하셔야 되었고